와 해삼 진짜 크다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이거 해삼 업체에 계시는 분한테 내가 받은 거야 한번 데쳐갖고 얼려놓은 거 너무 많다 어머 깜짝이야 말아먹을 뻔했다 야 끓이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야 이게 이거 물회야 물회 냄비라서 끓여야 되는 줄 알았어? 얘가 냄비에다 해가지고 진짜 진짜 도로하네 한 뱀가 냈니? 상추 상추 세상에 이거 뭔 일이래 다 때려놔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새우 이거 자연산 중하다 이거 청양고추 겁나 때려받고 전을 해 먹으려고 아 귀여워 아 그치 귀엽지? 이렇게 하는 거야 별거 없어 이제 뒤집는 거 보여줄까? 오 이따 뒤집을 걸 우리 엄마 아빠 건 이렇게 듬뿍 새우 듬뿍 아 귀여워 아까 골라놨던 청양고추 고추가 다 붙었어 안 매워? 맵지 안 매워 나랑 아까 맵던데 깜짝이야 왜 이렇게 잘 들어가냐 깜짝 놀랐네 얘 짠지 달래네 응 와 이거 엄마의 깻잎이 헐 맛있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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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누라 우와 겁나 잘했어 아 뜨거 아 뜨거 모양은 기가 막히네 그치 됐다 얘 이걸 어떻게 먹어 한 번 더 짜 나는 먹어 나는 우악스럽게 먹는 걸 좋아 아 귀엽지 음 맛있어 어우 이거 척수가리 아 아 아 에 이 오 우 아 아 내가 12년째 다이어트를 망치고 있는 이유가 하면서 아 너무 좋아 밥을 내가 할까? 아니야 그냥 괜찮아 밥을 내가 할게 계란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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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나 고기 겁나 먹었어 고기 엄마도 놀래고 계란빵 고기 3인분은 먹었나 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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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